제가 맘에 안 든다고요? 맘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장난 아니야.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할게. 체륜학 씨하고 내가 너무 나이 차이가 아들 하기가 조금 그래서 주방장하고 아이돌 왜 안 넣었어? 아이돌 하기로 했잖아. 저는 그냥 선생님이랑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! 주방이건 안 되지. 주방에 맥하트 나오지도 않는데 자존심도 없냐? 정말 미치겠네. 아이돌이냐? 아이돌이냐? 정말 미치겠네. 야 빨리 본부장님 연락해 방송 못 해. 취소야. 사죄라고 해. 잠시만요. 엄마. 김수미 선생님. 바쁘세요. 아이. 이번 녹화 못 해 첫 녹화. 가자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몰래카메라야 들어가자. 몰래카메라야 들어가자. 몰래카메라야 들어가자. 저도 지금 다니고. 아이고 나는. 아이고 나는. 야 이걸 어떡하나. 야 이거 어떡하나. 야. 이렇게까지는 아니야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